한국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지마켓은 운영과 전략 방향을 안내하는 뚜렷한 비즈니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마켓의 비즈니스 철학의 핵심은 고객 만족, 편해성, 커뮤니티 구축에 대한 노력을 중심으로 합니다. 고객 만족, 지마켓은 고객 만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객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성공의 기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마켓은 다양한 판매자의 다양한 제품, 경쟁력 있는 가격, 신뢰할 수 있는 배송 옵션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원활하고 즐거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지마켓은 고객이 구매 및 전반적인 경험에 만족할 수 있도록 우수한 고객 서비스,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우선시합니다. 편해성, 지마켓은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쉽고 편리하게 찾고, 구매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마켓은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과 직관적인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류 및 배송 옵션에 투자하여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마켓은 다양한 결제 수단과 안전한 거래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편해성과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구축, 지마켓은 커뮤니티 구축을 비즈니스 철학의 필수 요소로 강조합니다. 고객과 판매자 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활기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마켓은 판매자가 자신의 제품을 선보이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판매자가 브랜드를 구축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제품 리뷰, 평점, 포럼과 같은 기능을 통해 고객 참여를 장려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상호작용, 피드백, 신뢰를 촉진합니다. 지마켓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만족스러운 고객과 참여도가 높은 판매자로 구성된 강력한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마켓의 비즈니스 철학은 고객 중심, 편해성, 커뮤니티 구축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합니다. 지마켓은 고객 중심, 민첩성, 협업의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들이 고객 만족을 우선시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번성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도록 장려합니다. 우수한 고객 경험 제공, 편해성 제공, 공동체 의식 함양에 대한 지마켓의 노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서의 운영과 성공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